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짠! 더뉴 그랜저가 나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연식 변경된 2021년형 그랜저가 출시되었어요. 와아아아악! 겉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새로운 트림인 르블랑 트림이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제 옆에 있는 이 차는 2021 그랜저 3.3 르블랑 트림이에요. 그리고 이 3.3에는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카본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었어요. 도대체 막 르블랑 르블랑 하는데 그게 무엇인고 프랑스어로 하얀색을 뜻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흰 바디 컬러를 배차해 주신 건가? 하하! 아무튼 새로운 트림이라고 해서 캘리그라피 같은 제일 비싼 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반전! 하하! 기본 트림 프리미엄 그 다음의 트림이더라고요. 기존 구매층에 선호도가 높았던 옵션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르블랑 트림에서 새롭게 바뀐 점은 휠, 사이드미러, 스포일러 이렇게 세 가지예요. 먼저 저랑 제일 가까운 휠부터 보도록 해볼까요? 보면 이 차량은 19인치가 옵션이 적용된 모델이라서 휠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기본으로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여기 휠캡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형상화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휠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뭔가 고성능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쪽에 디스크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아주 비싸 보입니다. 휠 디자인에 이어서 사이드미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세상에! 이거 디스 이스 카본? 맞습니다. 카본이에요. 아니, 그랜저에 웬 카본이냐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카본은 스틸이나 알루미늄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도 단단하고 무게도 가볍고 그만큼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좀 고급차에 많이 사용이 되는 소재인데 그랜저에 이런 카본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갖고 싶다. 이거 떼어갈까 이렇게? 이거 슬쩍 떼어 가야지. 슉! 자, 그럼 다음 포인트를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후면부로 넘어오면 어머, 이거 뭐야?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었어요. 방금 봤던 사이드미러와 동일한 소재의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야, 그랜저의 무슨 스포일러야!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랜저의 뒷데미는 동글동글하고 좀 유한 이미지라서 이런 스포일러가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잘 달리게 생기지 않았나요? 르블랑 트림의 외장 변화는 이렇게 되고 이제는 내부를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고! 어머나, 이거 수입차 아니야? 어머, 이 베이지 시트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급지다. 너무 예쁜데 이거? 근데 이런 밝은 색깔 시트는 그저 바라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블랙 시트에 비해서 이염과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가죽 전용 코팅제를 한 번 발라놓으면 청바지를 입어도 큰 이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르블랑 트림만의 또 다른 특징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스티어링 휠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핸들 커버를 씌워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순정 상태에서 알칸타라 재질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요. 알칸타라는 보통 스포츠카에 적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 알칸타라는 스웨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내구성이 좋은 합성 소재이기 때문에 천연 가죽보다 조금 더 고급 그런 옵션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핸들은 물론이고 여기 암레스트도 보면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젊은 층에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와,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러워라. 여러분들께 시동을 켜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계기판! 와, 그전에서는 옵션을 선택해야지 볼 수 있었던 12.3인치의 풀 LCD 클러스터가 무려 기본부터 적용이 된대요. 저는 그랜저 깡통만 타봤어서 와,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이거. 와. 그리고 통풍 시트와 함께 내비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옵션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센터와 콘솔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거 젊은 층에서 참 좋아하는 거죠. 너무 예쁘잖아요. 눈에 잘 보이는 콘솔과 센터에 끝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르블랑 트림의 내부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젊은 층에게 호감이 가는 알칸타라, 카본, 그리고 베이지 시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모델인 것 같네요. 차를 구매할 때 트림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옵션 조합을 하다 보면 상위 트림 가격을 넘을 때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짤 때 머리가 아플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번 2021 그랜저 르블랑 트림은 별도의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트림 하나만 고르면 모두가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그런 트림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봤던 3.3은 3,929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쨍!